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만, 열한기야 오자. 시리아라는 나라의 장군, 나만은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나만 장군은 나라 안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힘든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때 나만 장군 집의 종이 조그만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보세요.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나만 장군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이 써준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도 전달했어요. 말과 전차를 몰아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군밖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고쳐야 되는 상황에서 나만 장군 집에서 일하던 이스라엘 어떤 한 아이가 말을 해준 거죠. 28th chapter 나만 met God 나만 was a great army commander in Syria. He was a brave soldier, but he had a terrible skin disease called leprosy. 나만's Israel servant girl said, Go see the prophet Elisha in Israel. He can heal you. 나만 took many gifts with him. He took the king's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He reached Elisha's home by his church.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셨어요.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씻으세요.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엘리사는 심리아에서 최고의 장군인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 엘리사에 대해 나만은 확실합니다. 화가 났어요. 엘리사가 밖으로 오지도 않네. 내 앞에서 서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주지도 않네. 병든 자리에 손도 대어주지 않네. 우리나라에도 강은 많단 말이야. 나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어요. 이제 시리아에서 나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자신을 보러 오지도 않고 사람 내보내가지고 이제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말을 해서 이제 살짝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화가 나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단... 잠시만요. 요단강이 제가 알기로는 깨끗한 강이 아니라 좀 더러운 강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곱 번 씻으라고 말을 한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At first, 나만은 mad at Elisha. 이정도랑 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인不会 할 수 Ada. 엘리사가 없으면 하는지 너무 고마워 이자가 이스라엘에 이른 데 남은 아래에 이른 데 남은 아니었고 그리고 쥬든은 흙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어요. 주님 만약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다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는 것 뿐인데 그 정도도 못 하시겠어요? 이제 화가 나서 엘리아가 아니라 나만이 이제 집으로 가려 하는데 이제 그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하실 거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만이 하게 됩니다. 나만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으로 갔어요. 한 번, 두 번, 일곱 번 보고 그랬어요. 그러자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나만의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씻었는데 진짜로 낳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나아만의 피부가 좋아진 나아만 장군은 하늘을 날듯이 기뻤어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에게 나아만의 피부가 좋아진 나아만 장군은 하늘을 날듯이 기뻤어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말했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서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전했어요. 이제 엘리사에서 말해서 엘리사에게 ciudad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받아야죠. 엘리사에 안 겪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받았었어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맡고가 Nharn. 엘리사에게 들으려는 겸에 자신을 사랑했었어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엘리사에게 선물을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받았고요. 몇 년 전에 어제 제가 바이블 스토리에서 읽고 싶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더 좋은 스토리에서 읽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